하.. 아깝다. 근데 이게 사주가 원래는 큰 단체 생활이라든지 개그 사회에 녹아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도령님. 이번에 BTS의 제이홉 님이 군대 입대를 하셨어요. 오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이홉 님이 별 탈 없이 군대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공수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 다녀온 지가 벌써 한 17년, 18년 됐거든요.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. 5만 개 공수 만점 받아보도록 할게요. 하.. 아깝다. 근데 이 사주가 원래는 하.. 아깝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. 하.. 아깝다. 근데 이 사주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큰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였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조금 아까워요. 어..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군대에 잘 맞는 체질이다.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.. 근데 조금 이 사주 자체가 좀 낭중지추의 사주예요. 어.. 그래서 이제 큰 단체 생활이라든지 개그사회에 어.. 지금 상장에는 조금 이제 녹아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. 진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GOP 수색대대라든지 힘든 부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위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있죠. 이렇게 사회를 본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빠질 확률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문공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기의 재능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되긴 하거든요. 어..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일단은 되게 좋네요. 많은 금전의 부가 따르는 형태고 많은 사람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특히나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운기다.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초년 운때보다 지금도 혹시 지금 뭐 BTS를 하면 전생이 알아주잖아요. 이분 자체적인 운기만으로 본다면은 서른 중반부터가 대박이에요. 대박이라서 큰 관을 쓰는 운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뭐 큰 상도 많이 받을 것이고요. 개인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엔터적인 활동도 많이 할 것 같고 아무튼 군대 다 지금 이제 서른 살 정도 되셨잖아요. 군대 갔다 오면 서른 두세 살 정도 될 텐데 어.. 그 이후의 활동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지 않나 라고 사료가 돼요. 사주에 좋은 역마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렸을 때부터 크게 해외를 다녔을 때 좋은 이동숲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와 있다.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더라도 군대 활동보다는 확실히 국외적인 활동을 괜히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 가수 외에 다른 분야 엔터 활동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니까 여러모로 다방면적인 그런 운기가 있다.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분이 그 조금 다리 쪽으로 불편한 게 좀 보여요. 그래서 혹시나 훈련을 하거나 어디 이제 이동 간에 있어가지고 좀 다리를 접지르면 좀 고생을 좀 오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뭐 다른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사려가 됩니다. 근데 아마 한 번쯤은 좀 다리 쪽이 불편해가지고 뭐 기부술 한다거나 목발을 짚는다거나 이런 게 좀 보이니까 이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도령님 말씀은 네.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제대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. 제대를 한다. 네.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좀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아까 말한 대로 좀 그런 계급사의 딱딱한 사회의 분위기에 좀 적응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3, 4개월 정도? 이제 자대 배치할 때쯤 되면은 완전 누구보다 군인답게 잘 적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라고 사려가 됩니다. 엠이 지금 ills Times